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앞에 와 있는데 그 학교 앞에 문방구를 보고 동글동글한 거 돌려면 따르르르 굴러나오고 있잖아. 그거 뽑아보고 싶었지? 뽑아보고 싶었지. 바로. 진짜? 할머니, 어머니 뽑아보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그거를 한 통을 싹 다 한번 뽑아봅시다. 다? 싹 다. 일단 10만원 채 한번 뽑아볼까? 약한 모습 다 뽑아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그럼 은양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한번 가봅시다. 문방구 어딨어요? 문방구 없어? 이야, 여기 은양초등학교라는데 요새 학교 정말 좋네요. 그런데 학교 주변이 이렇게 개발되다 보니까 어릴 때 우리가 보던 문방구는 안 보이고 편의점 앞에 뽑기가 있네. 여기 문방구 어딨어? 저기 중학교예요. 중학교요, 중학교. 요 쭉 치킨하면 이게 뭐야? 네. 거기 가면 저런 거 있어? 뽑기. 아니요. 뽑기는 없어요. 뽑기 없어? 아, 아쉽시다. 그럼 뽑기는 또 쫄깃해야 되겠네. 군동하자. 군동하자. 아니에요, 저기에 더 많아요. 어디에? 많으면 안 돼. 톡톡. 이제 도착했어요. 요게 뭐예요, 이게? 펄스탄규. 이게 유명 게임이에요? 네. 여기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래요. 재밌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싹 다 뽑아보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이럴 때 500원짜리가 없다. 500원짜리 좀 바꿔와야 돼. 우리 촬영하러 갔는데 친구들이 이만큼이 많이 왔어요.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돈 바꿔왔어요? 바꿔왔어요. 얼마씩 바꿨는데? 4만원치예요, 일단. 4만원은 다 못 뽑는다. 4만원은 못 뽑아요. 그래서 여기, 아니 여기 동전이 4만원밖에 없대요. 오. 동전이 만큼 해야 되니까. 동전이 일단 4만원같이. 우와. 50만원. 500원이에요? 500원. 우와. 하나 넣고 돌리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그거 하나 넣고. 동전이요. 동전이요. 땡큐. 감사합니다. 우와. 오. 나왔다, 나왔다. 한번 까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발리. 이거 뭐예요? 발리요. 발리. 발리예요. 발리. 오. 통에 넣고. 이거로. 오. 잘하는데? 이거 뭐야? 칼. 칼. 와, 안 먹어도 다 안 해? 칼. 칼. 우와. 이쁘다. 칼. 저거 다 무화과 뭐 해? 가방에 자라서. 가방에 가방에 가방에. 하이. 우와, 잘 봤는데? 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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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듬 레오. 보듬 레오. 보듬 레오. 전설이래요. 전설? 네, 전설이에요. 오, 그렇구나. 운 좋은 거 아닌가? 운 좋은 거야? 응, 운 좋은 거예요. 그럼 주세요. 자, 따로 있어요. 우와. 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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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리 샐리. 너 어떻게 다 이름을 다 알아? 네? 진짜 여기서 한 3만원씩 부어봤어요. 하하하하. 진짜 부어봤어. 요, 대박인데. 8만원 처음 부어본다. 우와, 처음 부어본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전설. 오,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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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파이크. 할머니 돌려주세요.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던. 이번에는, 이건 뭐예요? 13매를 금요해요. 엘 프리모. 오, 13매를 금요해요. 나이스 안다. 진짜가. 엘 프리모. 엘 프리모. 스킨이에요, 스킨. 스킨. 거의 다 이거 스킨이에요. 자, 그러면. 머, 머스키편. 머스키편. 이거 뭐야? 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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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그 스파이크론. 아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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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우. 크로우. 자, 이거는. 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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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진다. 자, 칼. 강의조네. 칼. 뭐 좀 되게 좋은 거 안 넣었나?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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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앙생 옷 입은 친구 이름 뭐야? 권태현이요. 권태현 유튜브에 나와도 돼? 네. 오. 중복. 그래, 중복은 넣어버리자. 어, 새로운 과자. 전, 중복. 오. 아, 저 뭐야. 이거 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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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 아니. 다행히 아, Bryce 넌. 장군. 정 선물이 제일 좋은 거구나. 전전, 레즈. 네. 내일로. 전전, 레즈. 재원하고 워낙. 주우, 고원, 빈로買히는 친구예요. 지우야. 어, 이거쵸. 중복. 중복! 유튜브 트위터야. 이거 뭐였지? 이거 두고 있어. 트위터야. 아, 근데. 요바, 여기 유튜브 찍고 있어. 여기 두기로 했어. 중복. 중복. 보꽃 스파이크 모르는게 없네 이게 좀 좋은거에요? 스파이크 보꽃 스파이크 고맙습니다 동전이 없어서 이제 못들겠는데 일단 좀 바꿔 볼게요 이런거 뽑기 해본적 있어요? 해볼지가 없지 그냥 그때 그때 음반국 거기 달아? 재밌어요? 재밌어 얼마 바꿔왔어요? 2만원어치 바꿔왔어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예 가봅시다 오 잘 뽑는데 오 나 여기서 알봐야 되는데 그러네 할머니 얼마큼 남았어요? 몇개 남았어? 몇개 남았어? 좀 많이 남았어 좀 많이 남았어 2만원 모자라는거 아냐? 다 틀었어 몇개 남았어? 1만원에 또 모자래? 네 이거 한 3만원만 낼시면 될거 같은데 더 바꿔와 더 바꿔와 이제 여기서 못 바꿔요 그래서 저 다른데 가서 또 또 좀 바꿔야 되겠어요 얼마큼 남았는데 잠깐잠깐 예 요정도면 다 틀은걸로 하자 아니요 안돼 안돼 우와 엄청 많다 몇개 뽑은거 같아요? 5만원 6만원 120개 뽑았네 어 와 많이 뽑았네 몇개 안 남았어요 진짜 몇개 남았어? 어 18개 정도 남았어요 돈 바꾸러 어딜 갔느냐고 지금 마트 두군데가 없어가 또 세 번째 마트 찾아다니고 있다 아 마트 갔는가 보네 어 짜잔 얼마 밖에 온거야? 2만원치 오 대박이죠 내가 이제 뽑을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 다 뽑아가 네 몇개 남았어? 어 몇개 남았어 몇개 9개 오 근데 지금 여기 걸려있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8개 걸려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안 걸려졌제? 안 걸려졌제? 6개 안 걸려졌제? 6개 7개 6개 6개 5개 5개 맞아? 4개 3개 2개 2개 3개 와 이제 드디어 마지막 3개 마지막 마지막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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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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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예요? 나예요 그게 다예요 네 자 여기서 네 유명한 거라 뽑아볼게요 유명한 거 자 뽑아보세요 전선 크로우 크로우 또 뭐라고? 스파이크 스파이크 스킨 고이드메카 크로우 고이드메카 크로우 오 뭐해주고 모르겠다 불사즈 크로우 불사즈 크로 파이퍼 파이퍼 알아야 젠장 내 말이 오늘 불사즈 뽑기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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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뽑은 거야?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우리 안녕 우리 얼마큼 뽑았지 한 10만원 안 뽑았나 그리고 도대체 몇 번을 돈 바꾸러 가서 네 번 가서 다섯 번 가서 네 번 다섯 번 갔을 거야 한 가게에 와 500원짜리가 얼마 없어 그래 이게 천원이랍니다 와 맛있겠는데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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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었어요 한 번 찍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브루스타즈인데 어 이게 전설 어 신화 어 초 희귀 이렇게 등급을 났는데 어 이번에는 진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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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몰라가 찾아보고 있나 응 그런데 없어 이게 전부 몇 개야? 이게 모른다 한번 찾아볼까? 어 1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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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500원 응 76,000원 한 통 텄는데 76,000원이네 76,000원 좀 많이 남고 적게 남을 수 있는데 보통 한 7,8만 한다는 거네 그러네 안에 한 개만 줘봐 한 개 어떻게 쓰는 거야 한번 까봐 봐 열쇠고리 열쇠고리 자 내 람보르기니 차 키아나 아 람보르기니가 이게 응 람보르기니 스파렉스 람보르기 스파렉스 스파렉스 엄청 좋네 와 좋다 대박 좋다 그 학원에서 애들 수학 문제 하나씩 맞출 때마다 한 개 줄까? 그럼 좋겠네 우와 이건 내일부터 수학 한 문제 맞출 때마다 하나씩 준다 우와 삼성 수학 학원 아이들 신났겠네 우리는 있잖아 이게 어떤 게 점수가 높은 건지 모르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을 뽑아 어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다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짠 하나 사주기 콜? 콜콜콜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고를까? 어 한 개 뽑아라 고를게 그냥 아무 때나 하나 잡아라 고를게 이거 그러면은 됐다 그건 네 거 그 다음에 엄마 거 한 개 잡아라 엄마는 왜? 엄마 주무시잖아 이건 내가 엄마 거 뽑는데 어 할머니 거 할머니 거 야 할머니 나 이거 모른데 나도 모른다 자 내 거 이거 한 개 뽑았다 이거 뽑았다 자 그러면 보여줄게 할머니 거 엄마 거 아빠 거 우리는 이걸 잘 모르니까 댓글로 누가 제일 높은지 써주세요 사랑해 빠이 엄마 내 거 너가 너 내가 너